나는 동생이 널 보호할 책임이 있어 형, 이건 나 혼자 살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지 말고 아가씨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 왜 다들 나섰어 이래 아 이쁘잖아요 염전무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또 써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박진명 이사님이 미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 이사님 한국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니 미국 이사는 손자가 여기 왜 있어요? 정말 괜찮으시겠어요? 그러지 마시고 아니 우리 아까 보자니까